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뭐 여기서 안녕 야구 잘하긴다 네 몇살이야 전 한번만 보여줘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? 박혜민 집에 가서 인수하셨어? 저도요 오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? 박혜민 박혜민 선수 아 진짜 말 못해 해 할 수 있어 아 저 원래 수비가 약간 득보잡이었었는데 갑자기 박혜민 선수 하는거 너무 멋있어가지고 따라하게 되다가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혜민이 불러 빨리 나와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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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뭐야? 이거 뭐야? 과장님 구원 불러올게 아니 혜민아 갑자기 둘이 조금만 해 형 빨리 하고싶은 얘기 빨리 지금이야 뜨거우고 미쳤어 끝나고 그게 아마 매듭이라고. 울음 잘하고 와. 나오잖아. 현명아. 할 얘기야 돼. 니, 니 그걸. 문 닫아. 무슨 자리. 어? 왜? 왜? 진짜? 니, 니 사촌 공생이다. 뱉고 가라. 벌령이 아까부터. 왜, 왜 울어? 나 좋아하면 안 돼. 턱 크게 돼야지. 여기에서 기자가 나왔는데. 야 내가 얼마나 좋으면 울어. 오. 너 때문에 힘이 낸다. 야. 너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 형이. 라이온즈TV 구독, 좋아요 했어? 다 했어. 다 했어. 다 했어? 응. 나 좋아? 네, 잘 안 돼. 나 좋아. 하나, 두윗이. 나 좋아. 나 좋아. 나머은 너 때문에. 나 좋아. 우리 딸기야! 우리 딸기야! 우리 딸기야! 아! 너무 좋아! 1, 2, 3, 4, 2 1, 2, 3 1, 2, 3, 3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. 최고의 순간이요? 제가 태어날 때보다 더 기쁜 순간이었어요. 태어날 때보다 없어? 네. 신호로 여기 있는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. 제가 너무 똑같았어요. 삼성 라이온즈 팬들 중에 박혜민 선수 팬이 수없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박혜민 선수를 좋아하는 팬은 제가 아닐까요? 박혜민 선수 팬 되게 많은데? 제가 그 중에... 그 중에서도 1등? 네. 진짜 누구든 다 이길 자신 있어요. 그거 하나만큼. 6월 25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업로드 되는 라이온즈TV 유튜브 컨텐츠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한 개당 두 명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여 라팍 관람권 데프리카 바캉스 기간 중 일루 테이블석 두 장과 밀리터리 유니폼 두 벌을 증정합니다. 많이 참여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